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종기같은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도 없는데 자꾸 생겨 이 거지같은게 그럼 봅시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제목 저랑 결혼할 남친의 주변 평편이 완전 개시궁창 쓰레기인데요 근데 이거요 그냥 다른 여자한테 철백 치는거거든요 그러니 그냥 이대로 결혼해도 되겠죠 됐 원제 친구들이 반대하는 결혼 파톤해야 하는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와 3년째 연애중이오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제 친한 친구 존 때문에 문득 생각이 많아져서 글을 올려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족성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음숨체로 하겠습니다 일단 남친은 저한테 한없이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그러질 않는다는거죠 여러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중에 몇가지만 언급을 해볼게요 첫번째 남친과 제가 동시에 같이 알고 있는 여자인 친구 A가 있어요 그리고 A는 원래부터 저랑도 잘 알고 남친이랑도 잘 알고 그런 지인이었죠 즉 누구 한명이 먼저 소개해준 그런 친구가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랬는데 남친이 이 A한테 부탁할 일이 생긴거에요 근데 이때가 밤 12시가 넘었었고 되게 급한 일이었는데 남친이 A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보세요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본인 용건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야 돈 좀 빌려줘 이런식으로 이때 A는 되게 당황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너무 급하다니까 일단 부탁을 들어준거에요 그런데 남친이 이런 A한테 그 어떤 말 하다못해 고마워 이런 인사도 없이 그냥 뚝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와 비슷한 유형의 A 표현으로는 남친이 무례했대요 양아치라고 계속 반복이 됐고 결국 분노한 A가 제 남친을 먼저 손절해버렸습니다 남친은 여친이 아닌 여자와 연락을 하는게 불편했고 혹시 나도 그걸 불편해 할까봐 일부러 용건만 간단히 하려고 한건데 그게 A한테는 무례함으로 느껴진 것 같다며 엄청나게 억울해하고 있어요 두번째 남친이 얼마전에 이직을 했어요 회사를 옮겼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회사에는 제 친구 B가 먼저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B는 저와 매우 친한 절친이에요 말 그대로 영혼의 베프 그런거죠 그랬는데 하루는 A가 B가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자기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제 남친 평판이 너무나 안좋다고 걱정이 된다면서 이야기를 하는거야 특히 이게 일을 잘 못하거나 실수가 잦다거나 하는 등등등 이런 업무적인 평판이 아니고 만약 이런거였다면 본인도 말을 안 꺼냈을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자기보다 강한 상대 즉 상사들한테는 엄청 싹싹하고 잘하는데 동기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개싸가지 없다고 소문이 자자하대요 아니 이직한지 뭐 얼마나 됐다고 이러는거냐 이러면서 너도 조심을 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더 정확히는 결혼하지 말래요 하 진짜 이게 뭔가 싶습니다 얘가 저한테 절대 이런 거짓말 할 친구 아니거든요 부풀린게 아니라는거죠 세번째 남친의 여사친 C가 남친에게 본인 이직과 관련해가지고 제 남친이 먼저 이직을 한 사람이니까 물어볼게 있다고 연락을 한거에요 근데 남친이 귀찮다고 그래서 그런건지 아니면 A때처럼 제가 신경을 쓸까봐 그런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씹어버렸대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참고로 저는 C가 남친이랑 예전에 원래부터 되게 친한 여사친 남사친 사이라는걸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같이 몇번 만난적도 있어서 질투를 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런거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남친도 이런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여하튼 C가 이걸로 되게 서운히 하면서 어이없어 했다는데 이거를 제 남친이나 저한테 직접 이야기는 안하고 본인의 친한 친구이자 저랑 겹치는 지인인 D한테 풀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D가 저한테 전해줘가지고 그제서야 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걸 되게 뒤늦게 알게 됐죠 사실 남친이 이직할 때 C가 주변사람 소개도 해주고 자소서도 구해주고 꽤 이런저런 도움을 줬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렇지 왜 저렇게 무례하게 꿇었을까 싶고 이게 뭔가 싶어요 C의 표현에 제 남친은 평소 그냥 받아쳐먹기만 하고 절대로 베풀 줄 모르는 배은망득한 새끼라고 욕을 오지게 했대요 아닌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제가 봐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사실 그래요 그 이전에 B가 전해준 이야기도 있고 저도 많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남친한테 자기야 왜 그랬어 라고 대놓고 물어봤는데요 그냥 귀찮아서 뭐 친군데 뭐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 그게 뭔 소용이야 그냥 너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되레 본인이 섭섭하다고 저한테 막 뭐라 뭐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다정하죠 그리고 어른들께도 엄청 잘하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사람이 참 석석하네 됐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걸까요 이런 경우 어쩌면 좋을까요 제 친구들의 조언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에피소드들의 공통점은 여자인 사람 친구와 트러블이 있다는 점인데요 남자인 친구들하고는 가끔이긴 하지만 별 문제 없이 오래오래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 보신 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결국 제 주변 제 남친을 아는 또래 여자들은 대부분 제 남친을 별로 혹은 인간으로 안 보거든요 그러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말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애들 하는 말이 진짜라고 해도 그래요 주변 평판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나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기원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뭐라? 밤 12시에 다 자고자 연락해가지고 자기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놓고 그걸 해줬는데 감사 인사도 안 한다고? 장난하냐? 이건 그냥 인간이 덜 된 거야 몇 년만 더 지나봐라 지 주변 사람들 다 손절하고 떨어져 나갈 거다 그래 뭐 너희들 단 둘만의 세상에서 행복할 것 같으면 뭐 결혼하든가 해봐 2번 예의를 성별, 직위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사람은 인성 좋다고 볼 순 없죠 전문용으로 양아치야 양아치 규지같은 양아치 3번 야 1번부터 걸러야 될 남자라는 걸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데도 고민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하다 아무리 용건만 간단이라 해도 밤 12시에 전화하는 것부터 개념 많아 처먹은 짓거리인데 여보세요 혹은 야 밤늦게 전화해서 정말 미안해 이런 말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렇게 한마디 더 하면 용건이 길어지고 그러는 건가? 그런 거야? 깔깔깔깔 4번 님아 이거를요 나한테만 잘하고 다른 여자한테 철베친다 이런 시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지가 필요할 땐 넙죽넙죽 도움받아 처먹다가 고마움 하나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는 개 이기적이고 인간성이 쓰레기라는 건데 너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얼마 안 남았다 결혼해봐라 5번 남자가 한 행동들도 하나같이 눈살찌 부려지지만 그에 대한 변명이 더 그지같고 구질구질해요 쓴이도 누누이 말했죠 아는 여자 지인들 여사친 연락했다고 쓴이가 쌍심지 키우는 것도 아닌데 본인의 무례함을 핑계로 쓴이를 들이대는 겁니다 이건 지가 귀찮고 짜증나는 건데 너 들이대는 거라고 이용하는 거지 전형적인 회피형 인간 시야도 그지같이 좁고 자기 방어에 급급해가지고 자잘한 거짓말도 죄의식 없이 할 거라고요 두고 봐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평가 이거는 진짜 빼박이야 지가 구심거려야 하는 사람과 대충 무시하고 무례해도 되는 사람 골라가면서 태도 바꾸는 거잖아 거기다 별로 똑똑하지도 못해 쓴이 너 콩깍지 떨어지면 땅을 치고 피를 토하고 구해야 할 거다 두고 봐라 후기 올리지마 뻔하니까 6번 지가 필요할 땐 도움받아 처먹고 도움을 줬던 사람이 몇 가지 물어보겠다고 하는 걸 무시했다 이거는 개싸가지 없는 걸 떠나서 지 필요할 때만 이용해먹고 이용같이 떨어지니 버렸다 이거 양아치죠 지 아가리에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키는 딱 봐도 주변에 적 오지게 많은 스타일이야 니가 봐도 그렇잖아 내 주변에도 저런 거 하나 있는데 결국 친구들한테 다 손절당했어요 동시에 멀리해야 되는 인간 1순위 아니 0순위다 그런데 결혼이라고? 헐 칠박 결혼이라고 하는 게 항상 늘 좋고 하다가다가 하고 행복하고 상대만 나를 위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 말은 즉 언젠가 쓴이한테도 되게 소홀해지고 저 사람들한테 한 것처럼 너한테도 똑같이 할 거다 이거지 인간관계가 안 좋은 것들은 들여다보잖아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인성이 썩었잖아 이게 철백이라고 시궁창이지 8번 그건요 니 남친이 다른 여자들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만만하니까 지 알대로 구는 거죠 그런데 너한테 잘하는 거 일단 너하고 결혼을 해야겠으니까 아직은 안 했으니까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만만해지면 또 태도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니 남친은 상대를 봐가면서 예의를 차리는 사람이라고요 만만하면 안 차리지 발로 차버리지 자기한테 쓸모가 있거나 안만만하면 예의를 차리는 거고 뭐 그런 거지 10번 9번 아이고 이거는 쓰레기들 중에서도 재활력도 불가능한 개폐급이구만 이걸 쳐 고민하고 앉았네 그래요 꼭 하세요 결혼 10번 이거는요 다른 이성들한테 거리를 두거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놈이야 아니 어떻게 부탁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연락하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인사조차 안 할 수가 있냐고 나머지 이야기도 다 그래요 이건 기본적인 예의가 없고 무례한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자른 걸 보고 못 배워 처먹었다 가정교육 부재다 인성이 썩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 너만 그걸 모릅니까? 11번 아니 자기가 필요할 땐 이용해 먹고 반대로 도와달라니까 그걸 씹어버렸다고 야 이게 사람이냐 이게 아니 도대체가 얼마나 남자한테 눈이 멀어버리면 이런 걸 다 직접 보고 듣고도 나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앉았냐 이거지 아니 인간이 안 됐는데 도대체 왜 이래 너도 인간 아닌 거야 그런 거니 13번 여러분 열심히 댓글 달아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 새끼는 그냥 결혼할 작정입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이게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 모든 분야에서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다단계 사이비 혹은 꿈을 못 깨고 코인에 꼬라박아가지고 인생 망하는 것들 다 똑같아 다 잘 될 줄 알아 나는 안 그러겠지 너도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